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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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였죠. 점프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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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한 번 더 하고 여기서 보입물처럼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요. 문 열어! 좋아요. 오케이, 알았다. 딱 알았다. 한 턴 쉬고 들어가서 피하고 아, 좋았습니다. 아, 통과! 아, 좋았습니다. 굿. 어? 야, 뉴비 절담맵이다. 근데 그거 아시나요? 여기서만 통과하면 결승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탈락을 되게 많이 해서 사람들이. 자, 잘 피해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 탈락하면 우승자가 없나요? 여기서 탈락 다 하면 어떻게 됨? 어어? 오! 야, 기회 한 번 줬다. 두. 뒤로 돌아, 뒤로 돌아. 도망가, 도망가. 가버려. 어어어! 눈 맞춰졌다. 어어어! 어어어! 오. 오? 아. 어어어! 미안해. 불쏘야, 미안해. 나한테 왜 그래. 아니, 저 친구 나한테 뭐 원 안 줬나봐. 어어어! 어어어! 아. 오? 오. 하하하하하하하하. 야, 레전드. 델판이다. 아? 오! 오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